자, 이번에는 비인칭 주어 it 활용해서 다양한 시간 표현들 알아볼 겁니다. 자, 스텝 1부터 가볼게요. 이제 11시 45분이야. 이건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It's 11.45 now. 이제 라는 말도 시간 표현이니까 맨 뒤로 보내서 It's 11.45 now. 12시 15분 전이야. 몇 분 전이야. 드디어 나왔네요. 자, 15분은 15이라고 읽기도 하고 quarter, quarter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quarter 더 많이 쓰죠. 그러면 12시 15분 전이라고 쓰니까 우리 연습했죠? 이 표현. 몇 분 전이라는 표현. It's quarter to twelve. 15분이 더 가서 12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quarter to twelve 이렇게 되겠죠? 아직 점심시간이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It's not lunchtime yet. 아직도 아니야 라고 할 때 yet 쓰는 거. It's not lunchtime yet. Step 2의 첫 번째입니다. 12시 정각이야. 정각이라는 표현. o'clock 쓰면 됩니다. It's twelve 라고 해도 되고요. 정각이라는 거 강조해서 It's twelve o'clock.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이제 라는 말도 시간 표현이니까 맨 뒤로 보내면 되고요. It's lunchtime now. 점심시간은 1시까지입니다. lunchtime is until 1 해도 되고요. lunchtime is 1 o'clock. 정각이라는 거 강조해서 1 o'clock 해도 되고요. 자, 스텝 3 가볼게요. 자, 몇 분 전이라는 표현 또 나왔습니다. 5분 전 12시라는 말이죠. 아, 지금은 그대로 읽으면 되겠네요. 12시 5분이라고 했으니까 자, 0 눈에 안 보이는 0 집어넣어서 It's twelve o'clock. It's twelve o'clock. 조심하세요. zero 하지 마시고 oh 5분이 지난 12시야. 이게 우리가 연습한 표현이죠. 지나갔다는 말 past 쓰면 되니까 5분이 지나갔다 라고 했으니까 It's five past twelve. 5분이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It's five past twelv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직 점심시간입니다. It's still lunchtime. It's still lunchtime. 스텝 4예요. 자, 첫 번째 12시 15분이야. 이거 그대로 읽으면 되죠. It's twelve fifteen. 15분이 지난 12시야. 라고 했습니다. 15분. quarter 이란 말로 다시 쓸 수 있죠. 이게 하나, 둘, 셋 그러면 15분 되는 거니까 It's quarter past twelve. 점심시간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lunchtime is not over yet. 끝났다 라고 할 때 over 쓰는 거. lunchtime is over 그러면 끝났다는데 It's not over yet. 아직까지는 not over. 안 끝났습니다. 스텝 5예요. 자, 12시 55분이야. 이건 그대로 읽을게요. It's twelve fifty five. 그대로 읽었습니다. 자, 12시 55분은 5분 전 한시죠. 우리가 배웠던 표현. 5분만 더 지나가면 한시가 된다. 그러면 five to one. It's five to one. 점심시간은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다라는 말 over 에다가 거의 라는 말 almost 붙여서 lunchtime is almost over. 스텝 6예요. 한시 30분이야. It's one thirty. 그냥 읽었습니다. one thirty. 근데 30분이라는 말은 한 시간의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half 발음 조심하세요. L 발음 안 합니다. half 그러면 30분이 지난 한시야 라고 하면 half It's half past one. 이렇게 해도 되겠죠. 한시 30분이니까 이제 공부할 시간이죠. 이제 공부할 시간이야. It's time for study. Now 지금이라는 말까지 붙이면 Now 뒤에 붙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비인싱주어 it 활용해서 여러가지 시간 표현들 연습해봤습니다. 연습 많이 해보세요. 특히 몇 분 지나갔다 라는 표현 그 다음에 몇 분 전이라는 거 이거 연습 많이 해보세요. 안녕 안녕